영화 배우 이소룽의 집안에 내린 원한 과연 이소룽은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저주에 의해 사망한 것일까? 영화에서는 이소룽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철감무사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나 이소룽 집안의 저주를 아는 이들은 그것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1940년 11월 27일에 태어나 1973년 7월 20일에 사망한 이소룽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위에 많이 눌리는 체질이었으며 꼬마였던 이소룽은 가위에 눌릴 때마다 검은 그림자와 같은 그 영상을 봤다. 18살이 되던 애 가위에 눌린 그는 처음으로 그림자 같은 가위 귀신이 너의 아버지는 64세에 죽고 너는 그의 반도 살지 못해 라고 말하는 저주의 음성을 듣고 겁에 질렸다. 이소룽은 그때부터 귀신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홍콩의 유명한 풍수 전문가의 조어대로 가위 귀신에게서 벗어나도록 미국으로 이민간 이소룽은 미국에서조차 가위에 계속 눌리자 공포에 떨었다. 매일 밤 이소룽은 자신을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 귀신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미국에 이주한 지 몇 년 후 그의 아버지는 귀신의 저주처럼 64세의 세상을 떠났다. 1973년 용쟁 오트를 찍는 도중 갑자기 검은 그림자 귀신이 자신을 덮쳐 놀라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조명 기사들은 이소룽이 떨어진 안경을 죽는 척하는 기괴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 후 이소룽은 사망일기를 촬영하다 33살에 사망했으며 죽기 전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큰 돈을 들여 풍수주관들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역시 1995년 아버지 이소룽을 추모하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영화 까마귀를 찍다. 총기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브랜던의 죽음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이소룽 집안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룽의 친형제들은 이혼했거나 사망했고 이 같은 상황이 저주에 의한 벌이라고 믿고 있는 가족들은 저주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29년 12살의 나이로 죽은 홍콩의 풍수 신동 성릉루의 옆에 묻힌 이소룽의 친할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 신동이 꿈에 나타나 당신이 내 옆에 묻히면 당신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소룽의 집안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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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